조금 내려왔는데 철벽이 멋있어 가지고 아 북한산 북한산이 보이네 앞에 있는 게 뭐 노족봉인가 본데 모르겠어 잘 7.15봉을 향해서 가는 이 구간이 오싹한 곳이야 여기가 초행길인데 한번도 안아봤나인데 오싹한 곳 작은 사람들이 꽤 몰려오네 없는 구간 천천히 날아가는 건데 한 손에는 핸디캠을 들고 한 손은 루프를 잡고 사람들 올라온다 안녕